안녕하십니까 모두네이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defaulted parameter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short-end method 라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hort-end method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 안에 method을 선언할 때 매번 번거롭게 불필요한 코드를 쓰는 것을 뭐랄까요 방지해주는 그런 문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ort-end method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기존에 저희가 오브젝트 안에 method를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했죠. 예를 들면 print라는 메서드가 있으면 이쪽에서 메세지를 해서 console.log.print 이런 식으로 해서 utils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써왔지요. short-end 메서드를 실행하면 그런데 ES6부터는 이 펑션 키워드랑 이 콜론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short-end 메서드 말고도 이게 다 합쳐서 short-end syntax라 불리는 것들이긴 한데 영상 제목을 short-end syntax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메서드 말고도 프로퍼티도 비슷하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어떤 좌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좌표가 있을 때 여기 이 좌표 안에 이제 저희가 x라는 값이 있고 y라는 값이 있을 때 이걸 출력해보면 이제 값이 나오겠죠. 일단은 프린트가 아니고 콘솔 로그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만약에 x랑 y의 값이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 기존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x를 넣어줘야 되고 y를 넣어줘야 돼요. 즉 이 콜즈의 x라는 프로퍼티에 이 x라는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넣고 y는 마찬가지로 y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건데 이제 es6의 short-end syntax를 쓰게 되면 이름이 이렇게 같은 케이스에는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x라는 프로퍼티 안에 이 값이 뭐랄까요 이 컨텍스트 안에 이제 있는 x를 찾아가지고 넣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줄에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상당히 자주 쓰입니다. 프론트에서도 저도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이 short-end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런 리터럴 오브젝트 말고도 클래스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티를 클래스로 바꿔 볼게요. 클래스로 바꿔서 print라는 메서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console.log 메시지 하면 실행을 하면 경우에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바로 쓸 수 있게 하려면 얘는 생성자이기 때문에 생성자에 바로 프로퍼티로 넣어주려면 스테이틱 키워드를 써야겠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되는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걸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function 키워드를 적어서 아 이거 안 되는군요. 클래스 신텍스에는 메서드는 무조건 이 short-end로 선언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short-end 신텍스입니다. 메서드로 쓰이면 short-end 메서드가 되는 것이고 프로퍼티로 쓰면 short-end 프로퍼티 가 되겠죠. 이상입니다.